자 어제는 제가 요 카메라 요거를 안 가져와서 어저께는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1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번 호모입니다 3번입니다 피스님 간만에 나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벤발입니다 제우스입니다 제우 스님도 간만에 나왔어요 1위입니다 오늘의 번짱이구요 저는 1% 입니다 1위 선수가 간만에 나온 피스님한테 5축이로 기를 죽이라고 이것부터 해보라 그럽니다 너무 하는구만 5축이 뭘로 가도 가면 되요 무슨 기술이죠 저런 것도 있었네 이제 1개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1위 선수는 왼쪽을 공략했어요 오른쪽 왼쪽 다 상관은 없구요 이거 MTB 기술 맞아요? 일단 쥐고 신발 담아 안되는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오! 오! 실패입니다 벤발이 선수 1위 선수 시범을 보입니다 오! 공작 좋았어요 왼쪽을 공작하는게 좀 쉽구요 당연히 안좋아 당연히 안좋아 아이고 올라는갔어요 하나 올라갔어요 오!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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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스님 아 어 빠뜨난거 같아 먹냐 틱스님 좋아요 이번에 사뿐하게 아주 잘 올라갔구요 자 1위 선수 야 저 나갔다 앞에꺼 잡았다 아 틱스님이 이제 살살 살아나고 있어요 어 아직 괜찮아요 발이 털렸다가 잡았어요 땡입니다 바이바라 흐흫 야 이게 미쳤어 야 이 선수 흐흐흑 어떻게 할거죠 마а 나 그 똑같은ласт cambio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려면 오! 좋아요 아 실 plaster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리고 뿌리 뿌리쿠스가 막 그장 엄청 피아나가지 involve 어려워졌어요 티 스님 스님이 몇 분 계시죠? 중 아니네요 땡입니다 토마 스님 토마 스님 오 좋아요 오우 토마 스님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성공입니다 뱀바리 하니 이거 내가 한거 맞아요?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티 스님 공략 들어갔습니다 티 스님 트라이올 기술이 좋구요 오 좋아요 가비압계 성공했습니다 가비압계 성공 하니님 달려라 하니 아니에요 하니님 영리한 트레이드지만 너무 왼쪽으로 갔어요 하니님 오 좋아요 성공입니다 이 바이크도 할 수 있습니다 티 스님 선수 가비압계 그렇죠 정통 코스로 갔구요 이제 살살 몸이 풀렸어요 이 바이크 이 바이크도 할 수 있어요 하니님 잘 들어갔구요 아 왜 겁을 내지 잘 들어갔는데 어머님 이 바이크 잘 들어갔어요 아 너무 서둘렀어요 하니님 잘 들어갔구요 잘 넘어갔어요 오우 나이스 일단은 성공입니다 일단은 성공입니다 코스가 상당히 까칠해졌는데 다들 잘했어요 어머님 아 체인이 걸려버렸어요 이럴수도 있네요 하하 우리 언니 안 따라주는 어머님 체인 체인이 아직 뜨거워 체인 체인 아우 겁먹었나요? 네 간봤습니다 하하하 오우 좋았어요 아 되겠는데? 아 아 아까워라 이리 선수가 쓸데없는 미션을 만들어서 열어죽이고 있습니다 빨리 출발하셔야 됩니다 뒤에 등산객 됐어요 아 아 어떻게 이리 선수가 요즘 배가 좀 나왔어요 어림도 없네요 어림도 없네요 어림도 없네요 어림도 없어 아 디스님 될 거 같아요 될 거 같아요 좋은 동작 바울 아이 오우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 요번에 중심은 좋았는데 아 좋았어요 네 이게 더 좋다 속도가 아 속도가 아까워 아 좋아 아 얼루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만만하게 봤죠 예 예 이리서도 이건 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땡 입니다 또 가리바위 에요 또 가리바위 뱀 발림 땡 에이 1 5 1수 이리 온 그 시끌하게 성공했습니다 틀린 어필님 엑스 도전합니다. 좋아요! 온라인! 가깝습니다. 티스님! 티스님! 뱀발님! 뱅큐님! 어필님!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아 약간 뭐가 안맞았네요. 뱀발님! 멋진 동작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날랐어 날랐어. 이리 선수 표정 보세요. 미리 긴장해요. 어! 이건 불합격입니다. 글림! 좋아요! 아 멈칫! 잡으세요! 오예! 글림의 과감한 도전 되겠습니다. 좋아요! 아! 오! 야! 한명 더 있어! 뱀발님! 될까네! 뱀발님 실력에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뱀발님! 별에 도전합니다. 별 아직 아무도 못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별 볼일 있을지? 별 볼일 있나요? 됐어요! 오! 별 볼일 있습니다! 별을 성공했어요! 야 이리 어떻게 해! 오! 이리 선수! 야 이리 선수! 오! 부러운 눈끼!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 됐어요! 이제 막 쭉쭉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필님! 확실하게 잡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요 주위 인물이에요! 토마스님은! 괴모! 어림족세요! 오! 오! 하나하나? 오! 이리 선수 이제 아직은 비어라니 다전거 올라타지도 못해요. 다전거 올라타지도 못해요. 당장했어! 오! 오픈! 아 안되안되! 희안하네 데모 도전합니다. 데모 그거 엑스 아닙니까? 엑스에요. 예. 자 1선수 오늘 되는게 없어요 심적 부담이 커요 지금 자필님 좋아요 아아 또 S 아 또 S다 또 넘어갔어 똑같아요 아까랑 왜 옆으로 넘어지는거지? 반복적인 그게 좋아요 오늘 심적 부담이 많아요 좋은 동작이구요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 와 어머님이 살렸어요 완전 살렸어요 어머니 살렸어요 온다고 해놓고 아이고 오우 오우 아 불안해 아니 윌리? 안되 안되 오늘 모양이 겁나 빠집니다 대리만족이예요 오우 레연이 오늘 일이 많다 아 불안한데 됐어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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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은 좋았는데 오우 오우 깜짝이야 별 도전합니다 별 볼일이 있을지 별 아 아 아 아까처럼 속도가 안났어요 아 좋은 동작인데 스피드가 여러분 괜찮으세요? 방탄 여러분 1위 선수 별 도전합니다 별 별 별이 없어요 한 번 더 아 아 아 좋아요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네 성공입니다 네 성공입니다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짝걸리 오우 와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올라갔구요 풀짝풀짝 삐구요 거의 90% 성공 성공입니다 한 방에 성공해 보겠습니다 한방에 연발님 도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